안녕하세요 마델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눈이 내렸어요 밤사이에 정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 되려니 많이 혼잡할 것인가 예상되고요 계속 안전한 재난안전 문자가 옵니다 와 여기도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로 이게 재워보진 않았지만 아이고 나무에서 눈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한얼은 그래도 좀 맑건데 오우 오마이갓 나무 밑에 있다가 눈뻑 타맞았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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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어떡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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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모자랐어서 다행이지 이렇게 겁나게 많이 왔어요 여기 아아 장난아닌데요 출근하시는 분들 먹던 분들 안전사고 없이 잘하시구요 아휴 말이 안나옵니다 정말 저희도 곧 나무가 부러질 것 같기도 하구요 난 여기서 전문영상을 멈추고 합니다 잠시나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져요 이게 적당히 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